안녕하세요 DP 시즌2에서 안준호 역을 맡은 정혜인입니다 한호열 역을 맡은 구교안입니다 이렇게 DP 시즌2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DP 시즌2에서는 군무 이탈 체포조인 준호와 호열이 여전히 변한 게 없는 현실과 부조기에 또다시 부딪히게 되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시즌2에서는 또 준호와 호열이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See you on Netflix SIX 둘 셋 DP의 목적은? 데려오는 겁니다 아무 일 없이 아무 어흥과흥 따라가 이때 어디야죠 야옹 우리가 도망친 적이 있던가? 아 쫓아가본 적만 있는 것 같습니다 놓치지 마라 동정 금지 잡생각 금지 야옹 뭐 있어 안 잡는 건 어떻습니까? 준호야 네 머릿속이 제일 위험해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데니까 도망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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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을 좀 하시라고 우리 신조가 뭐냐 돌이킬 수 없다면 일어나지 않는 일로 만들라 타령을 했습니다 또 뭐 하려고 그래요 막아야죠 여산이 변한 게 없네 하나도 이들이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까불지 말라고 터지면 다 죽는 거니까 빨리 조용해져야죠 총기를 난사했다는 사실이죠 잠깐만요 어쩔 수 없는 거면 그럼 누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도망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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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reka 가볍아 접근AB 도망친다 애들이 이제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